리뷰어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탭 S9 FE는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태블릿으로 특히 그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선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갤럭시탭 S9 FE의 주요 특징은 12.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다양한 저장 용량 옵션, 그리고 세련된 색상 선택지입니다. 높은 주사율과 비전 부스터 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며 IP68 등급의 방수, 방증 기능이 태블릿의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배터리 성능은 한 번에 충전으로 최대 20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며 빠른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에 이상적입니다. AKG 튜닝 듀얼 스피커와 Dolby의 앱뷰스 기술은 멀티미디어 사용 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태블릿은 멀티스크린 기능을 통해 학습과 업무 환경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강을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와콤 비술을 탑재한 S펜은 필기나 그림, 그리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노트북과 연결해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학업, 업무, 취미활동 등 다방면에서 사용자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리뷰어는 전반적으로 학습과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태블릿으로 평가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